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키워드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로 봐서는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세장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구점에서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단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된 그런 양상이죠.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자재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 시촌 종목들,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반대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은 바로 바이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성장주가 상상하고 있다. 대형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왜 성장주의 논리인가라는 것을 쉽게 차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죠. 어제도 조정이 나기는 났지만 육가정권 시점보다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었고 그 다음에 캔더를 보아도 양업량 캔더를 위해서 21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지수고 종목별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냐. 역시 성장주는 다 아시잖아요. 연료전지, 즉 2차전지를 비롯해서 바이오색타 그런 것들. 또 신규 상장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세를 좀 선도한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좀 누르고 있지만 다시 에코프로가 치고 나가면서 시술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이 사실 테이픽스 같은 경우는 제가 2시 반 황매길 코너에서 이미 작년에 제가 추천해가지고 133%나 상승했는데 테이픽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차전지 테이프 그걸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다 또 유니엘까지 있죠. 코로나19 수혜주로 해서 133%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랠리죠. 어제도 급등이 일어났고 다 이제 이런 것들은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이오 섹터에서도 역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가더라. 그래서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여의도 주시광 반면에 출연해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그런 종목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국내 최고고 그 다음에 또 존수렌 운수하고 인공피부하고 개발하는데 협업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눈여겨보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다 성장주의 바이오 섹터에서 한 293%나 올랐는데 이것도 신고가 랠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성장주의 논리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어제 상장된 제가 원티드 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지금 영업이 붕괴 상당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7만 원 공모가 3만 5천 원인데 2만 8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서 또 이렇게 최고 7만 원에 출발해서 상한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7% 정도 겹쳐서 결국 상한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종목에서는 역시 바이오니아라고 있거든요. 이게 또 황립계가 포착해서 실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바이오니아는 진단 키트하고 하나는 자회사 썬에젤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죠. 독성 실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두르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진단 키트에서 상장한 이게 신규 상장 중 SD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단 키트를 할 때 PCR 방식이 있고 M10 방식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단도 빠르고 그렇게 하는 거 쉽게 되는 거죠.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두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다 코로나19 관련 주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올랐던 게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바로 백신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기에 포함되죠. 종목들의 흐름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까지도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또 투자 전략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봐야겠습니까? 당분간 저는 이제 지금 코스피 관련 종목들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이 내린 낙폭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아까 책까지 나왔지만 저 그 사람은 저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렸거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여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내 계좌를 사줄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종목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분간은 여전히 상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논리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세는 결국 로테이션 장세는 하나인 거 그러니까 많이 내린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섹터를 찝자면 역시 코스아에서 제약 바이오도 그게 상장주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2차 전주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여전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또 거기에 메타버스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은 관심 편에 둬 보십시오. 특히 제약 업종은 하나만 차트를 통해서 봐드릴게요.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식세도 많이 했지만 금름도 괜찮고 지금 터링 포인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코스다, 코스피 하락한도 불구하고 터링 포인트가 나온 게 바로 제약 업종이거든요. 꾸준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전략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추천 종목들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어느 정도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 142% 두말할 나위였고요. SKI 테크놀로지, 명신산업 그리고 8월 5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삭 엔지니어링도 11%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익률 여전히 높고요.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급하게 올랐었던 걸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 레벨업 된 그 상황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그러면 어떻게 공략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히트를 드렸어요. 메타버스 다시 관심이 들 때가 됐다고. 그래서 일단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요. 사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제4차 산업혁명주의 상장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장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무려 한 8번 공략에서 2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도 또 황맥개포체 단계 수익. 지금 은봉 3개거든요. 자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나오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과매도 구간은 우리가 물론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적고 윗방이 좀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봉 3개가 나오고 있고 밴드 하단 정도 오게 되면 또 한 번 매력적인 가격권이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8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8만 원 이하에서 한 7만 6천 원까지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9만 원 정도를 틀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그동안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8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9만 원대 보면서 노려보도록 하겠고 SKI 테크놀로지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씩 작지 않은 조정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AS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제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들이 많아요. 아까 자이언트 스텝이어서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 예커풀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리막 잘 아실 텐데 이것도 역전의 망치에서 지금 바닥을 완성했거든요. 윗방향이 좀 열려 있다. 고점도 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범을 보셔도 이번 주까지 은봉 3개에서 10주선 지키면 다음 주, 이번 주라도 오늘 내일 남았잖아요. 다음 주는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다. 이 종목도 20만 원 근처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한 22만 원 단계로 봐도 한 10% 정도 기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선에서는 다시 한 번 매수권 가능하고 한 22만 원까지도 다시 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명신산업입니다. 오름에서 이제 고점부근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신산업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한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 장이 넉넉치 않습니다. 워낙 진짜 붙임도 심하고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명신산업은 좀 수익이 나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핫스티픽 곡법으로 해서 테슬라라든가 현대기아차 주로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죠. 이게 차량 경화에 의해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 중기로 보면. 그런데 3만 9천에서 4만 원 근접해서 약간 눌르기는 있지만 이 종목 역시 지난번 SKI 테크놀로지와 비슷하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두르고 있다는 거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목표까지 도달했잖아요. 다시 눌림에서 눌림을 나올 때 20일 선 정도 그 가격은 대략 한 3만 2,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가격에서 제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신산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자 라는 사인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8월 5일 지난주에 이삭 엔지니어링을 소개해 주셨고 시장 대비 강하게 버텨주고 또 상승을 하면서 11% 수익권인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신규 상장주를 보시자 그러면서도 고점 대비 낙포메리트 그다음에 리스크 없는 종목을 하나 한 게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있긴 있었는데 약간 시세가 덜 난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삭 엔지니어링은 하여튼 멋지게 수익이 났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볼 뿐만이 아니고 저는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고점이 한 3만원 근처거든요. 고점되면 아직도 40% 정도 내렸어요.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고점됐을 때 아무리 오버슈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다음에 펀드멘터리 변화가 있느냐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느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롱툽으로 봐도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한 2만원 언제리 거기까지는 보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삭 엔지니어링 2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AS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위클리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공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 뉴딩 홀딩스입니다. 영농이 형님 골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 아주 못하면 팔을 수 같더라고요. 저 빼고 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저는 국민소득과 우리가 레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장 분명히 업이 되는 게 골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좀 4만 달러 이상 되면 승마 쪽으로 많이 기운다고 그러는데 다른 운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골프가 요즘 너무 핫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편이 됐든 공유파가 됐든 TV이 틀면 많이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요즘 어떻게 어느 정도 크게 하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프로들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서 어떤 프로에 영입시켜서 용품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다네요. 후원하는 게, 후원하는 게. 그래서 골프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골프존 뉴딩 홀딩스는 잘 아시겠지만 골프존하고 스크린 골프죠 그 다음에 골프존 유통 그 다음에 골프장 12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워낙 실적이 좋죠 자 그리고 실적이 얼만큼 좋으냐면 1분기 영업이기 77억 2분기는 300억 가수적으로 기하업수로 늘어나는 그런 실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 확대 그런 저변 확대의 수혜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딱 봉을 세우면서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매직 봉이에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주가가 위에서 음색 나면서 매도에 흔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평선이 굉장히 모아져 있으면서 여기서 음축된 힘을 보이게 있어요 이건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번 주에 음색 나면 다음 주 긍정적인 것도 이번 주 양산 또 하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9천 원 정도 매수는 무려 없겠고 지난번에 매물대가 딱 만 원이거든요 만 원까지는 매물 공백 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로 한 만 원 보시고 손절은 8천 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골프존 뉴딘 홀딩스 투자 포인트 이렇게 지켜봤고요 가격 전략 목표 주가 만 원에 손절가 8천 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조금 숨은 종목이라고 그럴까 제가 그냥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에 발굴해서 굉장히 기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이언트 스텝만큼 이렇게 크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앞으로 좀 전도가 유망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비고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산은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인도, 유럽, 미국 이런 글로벌 탑3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좀 막연하게 조세치에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가 뭐야? 라고 하신 분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타리제이션에서 그러니까 참 산업화에서 모타리제이션하고 지금 모빌리티로 가고 있거든요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차 안에서 단순히 드라이빙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구독 경제도 할 수 있고 e-commerce도 할 수 있고 모든 엔터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토탈로 하는 것들을 바로 모빌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또 공유 경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앞으로 패러다임을 가져올 텐데 쉽게 해서 바로 이겁니다 오비고 하는 회사가 하는 뭐냐면 내가 언제 오일을 넣고 언제 또 타일을 갈았고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업체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푸시할 수 있고 다 이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4차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요 이것이 일단 그때 처음에 상장 첫날에서 좀 했다가 황백개월 은봉 5개 된 포착해서 사실 우리는 크게 수익도 냈던 조목입니다 지금은 다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노란색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달도 은봉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경우 주봉을 보게 되면 양양음에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 그러니까 오도로고 내 시세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월봉을 보아도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달 눌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 또 하나 양성을 하면 지난 번 자이언트 스테처럼 그런 상승 확률도 우리가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실주가에서 한 2만 4천 원 정도 매수는 무료 없고 목표가 정구점 바로 2만 8천 원 정도 설정하시고 손절은 2만 원 하이셔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오비고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8천 원 손절가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아까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성장성 있는데 많이 내린 종목이 있어요 바로 피플 바이오입니다 동산은 세계 최초로 알차활병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피 한 방울로 내가 지금 치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개발에 치중하고 그랬는데 시장성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우리가 건강 같은 건 치매 걸렸는데 문진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검진센터 또는 보건소 이런 것들은 영토 확장할 텐데요 이미 9월부터는 검진센터 어디에는 KMA가 있어요 거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 연계까지 되면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좀 앞으로 또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싱가폴 필리핀 그런 동남아 이미 거기에서 다 다 테스트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곧 상업화가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성장 동력은 2021년부터 2022년 그 사이에 파킨슨 진단 신제품까지 출시한다 그런 청산까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낙폭 과다한 그런 종목이죠 32,000원대에서 한 26% 내려가지고 완전 바닥권인데 이게 양선 다음에 어제 음선 포화형 음선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은봉 3개를 주었기 때문에 또 과미도 구간이죠 이번 주에서 음선 3개를 주면 다음 주는 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월봉을 보아도 이제는 조주의 단계를 참 오랫동안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좀 윗방의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2만 3천원 구간 밴드 하단 놔줄수록 더 좋겠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 1차는 2만 7천원 2차는 3만원도 봅니다만 1차로 일단 2만 7천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손절은 1만 8천 5변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플 바이오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